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영웅문 글로벌로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로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로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바로 크록스입니다. 자, 크록스를 먼저 영웅문 글로벌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제가 영웅문 글로벌 화면을 이렇게 빈 화면에 띄워놨고요. 여기다가 돋보기 창에다가 여러분, 201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현재가는 2010창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크록스는 미국 주식은 티커가 중요하죠. 이 티커는 크록스 발음과 유사합니다. 자, 지금 검색해볼게요. CROX인데요. CROX, 크록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경기 소비재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54억 US 달러, 한화로 치면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신발은 2002년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편안하게 신기 좋은 보트 신발에서 탄생이 됐고요. 보트 신발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2007년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신으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크록스는, 자, 여기 홈페이지 보실까요? 이렇게 고무로 된 신발인데 구멍이 송송 뚫린 신발로 우리 어디선가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신발이고, 자, 2007년에는 이렇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크록스 신발을 맨발로도 신었고요. 그리고 양말까지 신으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 이때는 되게, 어, 저런 촌스러운 신발 뭐냐 했는데 이 사진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수백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크록스가 또 부드럽고 가벼운 데다가 세척도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약 3억 켤레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특히 크록스의 클로그라는 제품은 그러니까 이 크록스의 이 제품들을 클로그라고 하는데요. 이 클로그라는 이 신발은 보면 이 소재가 정말 위생에 좋은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유해세균의 생성이나 번식을 좀 억제를 하고 악취를 방지해주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라던가 방송국 스태프라던가 뭐 학생이라던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신발로 유명한데요. 자, 크록스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크록스에 들어오면 여기 이 카테고리에 보면 크록스 앳 월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크록스를 신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널싱 슈즈, 그러니까 간호사들, 의료진들이 신는 슈즈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좀 우리 드라마 중에도 낭만 닥터 이런 드라마 보면요. 의사분들이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셰프 슈즈라는 게 있어요. 주방에서도 사실 이런 위생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던가 주방 같은 데서도 신을 수 있게 이렇게 병원이라던가 음식점 등으로 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록스 하면 저는 좀 크록스가 갖고 싶었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뭔가 내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비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비츠 참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좀 뭔가 나는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요 할 때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크록스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신기 편하지만 겨울용으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츠로도 만들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록스는 정말 남녀노소 계절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크록스가 유명 브랜드나 유명 가수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KFC와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치킨 모양은 또 뭐 치킨의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스틴 비버랑도 최근에 콜라보를 하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오면서 이 상품이 리셀까지 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크록스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정말 단순한 고무 신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로 크록스는 의료진이라던가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으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영웅문 글로벌에서 살펴볼게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재무제포 현황을 2623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웅문 글로벌 가서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23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연간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매출 영업이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도 자 2020년 3월 6월 9월 지금 어떻게 매출이 나왔는지 볼 수 있고 지금 저는 지난해 그러니까 4분기 매출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지금 표에는 없지만 주식 현재가 창 여기 2010에서는요. 여러분 뉴스 창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뉴스에 보면 2020년 연간 실적 발표에 대해서 뉴스나 리포트가 올라왔을 때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크록스의 주요 실적을 보면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13억 8,595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리익도 66%가 증가한 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 현황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업리익이나 매출액과 함께 주가의 변동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23 화면에서 재무차트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그래프와 주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뀐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록스는 실제로 올해도 이런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전망치를 최대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바로 2623 화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록스의 주가를 종합차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록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0601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차트는 0601 이렇게 돋보기 창에 검색하시면 차트가 뜨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좁혀서 볼게요. 자 크록스가 2020년 3월에 저점으로 8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2021년 2월에는요. 여러분 최고치로 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그 사이에 정말 10배 넘게 올랐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지 시간으로 2월 23일 기준으로는 80US 달러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록스는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록스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바로 2663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돋보기 창에 여러분 2663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해외 주요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의견을 내리고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2월자로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매수나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추천을 했던 당시에 종가가 79달러, 8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는 90달러 이상, 100달러 이상인 것도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2663 화면에서는 이런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를 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크록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크록스 정말 알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기업이었는데요. 여러분 유의사항이 길지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록스와 반샌드 노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영웅은 글로벌과 친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유튜브에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